야, 나 진짜나? 야, 얼마나 나왔네? 그만, 그만, 그만! 이제 이 동무는? 할 때야? 돌아 봤잖아. 뭐 어떻게 할까? 단장? 어? 어떻게 할까? 어? 어, 맞아. 우리 때문에 그런 거 맞아. 그래, 그가 잘못한 거 맞잖아. 어? 아, 이 시발. 어? 얘들아. 제발해. 지랄하는 거야? 뭐야, 시발? 이나이. 야, 이 시발. 왕새끼야, 씹새끼야. 씹새끼야. 왜 싸우고 그래? 빨리는 왕새끼야? 씹새끼가. 죽어버렸다고. 아니면 설명해봐. 대답 좀 해. 야, 씨. 가라고, 새끼야. 이만 좀 놔. 어떻게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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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히 진짜. 다 터뜨릴 때 모양 안 나오는 종은 보내 후 재설치래. 실전에서 우리가 직접 자는 텐트니까 다들 장난치지 말고. 아, 빨리 와. 리 halls 끝 Ish 밥 없으면 유정 전이 물려비 한 건가요? 눈썹 이거 저게 보였어 저게 어디서 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이건 사실 잘 쏘는거다 표적은 빛나 같지만 세발 모두 한군데 모여 탄척군이 잘 형성됐지 이런 경우 가늠자의 크리크만 조정하면 원하는 표적을 명중시키지 그냥 우리 유자윽처럼 거스대로 짓는게 제일 예쁘지 우리 사장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아씨 아씨 아이 진짜 씨 유종놈 머리 두 시간 안 하고 화장 한 시간 한 거야 아씨 그냥 이발 막아 그냥 아 아씨 아아 아 좋아할 거야 왜 진짜 구교가 아니 어젯 아 아 아 나는 모든 나의 이해 우리도만 하는 모습으로 주무해 내 모든 역시말로 구속하는 감정의 파형으로 왜 자꾸 귀를 봐? 수만 용기해야지 그냥 그냥 기록으로 그거 낫나? 어? 괜찮아? 어휴 뒤로 걸으라고 했다고 진짜 그러네 굉장히 의외로 오리오리하게 어우 속이 너무 안좋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